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찬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반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장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기분 좋게 함께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기관의 매수세 특히 2,48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0.33% 오르면서 2,480포인트선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26% 소폭 오르면서 857포인트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관이 2,142억 원어치, 개인이 806억 원어치 사드려 줬고, 외국인이 홀로 3,108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샀네요. 1,309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2억 원어치, 76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 중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원이 넘는 교환사체 발행으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나섰던 SK하이닉스가 재무 부담 우려에 오늘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10% 하락하면서 8만 4,500원까지 내려앉은 건데요. 전날 장이 마감한 뒤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체를 발행했다고 공시가 나왔었죠. 관련돼서 오늘은 주가의 부담으로 이 내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SKIE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과 분석에 오늘 주가가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12.78% 오르면서 8만 5,6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종목 보고서에 따르면 IRA 법안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서 오히려 SKIE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일단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되는 분리막에 대한 현지 증설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계약 방식도 기존의 스팟 공급 계약 위주에서 장기 공급 체계로 변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배터리 관련돼서 수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짱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짱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 주실 오늘의 반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의 우승자시죠. 이무악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오늘은 노란 넥터에 안 하셨네요. 어제 너무 많이 금치를 해놨고. 오늘은 노란 끼를 좀 빼고요. 네, 오늘은 노란 끼를 좀 빼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강의 시간이니까 보시는 분도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시간만큼은 저도 최대한 편안하게, 보시는 분도 최대한 편안하게. 대신 종목은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서 제가 오늘짱 브리핑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확실히 실적 시즌이 도래하긴 했구나. 기업의 부담이 되는 이슈들은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구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장님? 오늘 시장은 미국장에서 유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또 갑자기. 우리가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은행들, 크레딜 리스크에 집중해 있다가 갑자기 유가가 튀어나오면서 이것도 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야, 첩첩산중, 산넘어산, 늑대 피해를 했더니 호랑이가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악재가, 더 큰 악재가 계속적으로 잠복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반대로 큰 산을 넘었더니 동산이더라. 우리가 이미 크레딜 리스크라는 금융시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악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유가 악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 국제유가라는 것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사우디입니다. 그렇죠? 사우디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사우디가 증산을 하는, 감산을 하는 하면서 가격 결정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대로 시장에서 녹지는 않아요. 어제 단발성으로 반영은 됐지만, 국제유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막 지금 경기가 화랑입니다. 너무 막 지금 원자재가 없어요. 막 너무나 막 지금 경기가 화랑이어서 중국에서 모든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공장 짓고 건설하고, 자, 근데 국제유가가 막 뜹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오펙 플러스에서 반대로, 야, 국제유가가 너무 뜨네. 우리가 이번에 물 들어올 때 노조자 우리가 증산할 게, 우리가 더 많이 뽑아줄 게, 국제유가가 내려갈까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경기 침체고, 또 미국도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유럽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잖아요. 오늘 날씨 보셨나요? 네, 봄이더라고요. 지금 밖에는 좀 부슬비슬비가 오지만, 추운 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봄비죠, 봄비. 봄비죠, 겨울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여름도 그렇지만 굉장히 무더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방 수요도 많이 줄 것 같고요, 이제부터. 그러고 보면 유가가 더 오를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깜짝, 오팩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만, 동산이다. 우리가 큰 산 넘었기 때문에. 동산은 어떤 곳이죠? 뛰어노는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동산이니까 이 정도는 같이 시장에서 뛰어놓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맥을 짚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전과 더불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날은 풀렸는데 내 계절은 풀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시즌2의 우승자이시기도 하고요. 이무학 전문가님이 해주시는 말씀들, 더 귀담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저희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2분기, 저희가 지금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저욱더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자, 우리가 수익률 대회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대회 시즌에서 우승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술적인 분석, 거기에 맞춰서 좋은 종목들, 수익률 대회는 끝났지만 엔드가 아니죠. 우리는 엔드지요. E&D가 아니라 A&D.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대회 우승을 한 건 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좀 종목들, 우리가 왕이 된 종목들, 왕중왕전을 펼치면서 제가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 오늘 주제는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상은 무엇인가. 쿠테타 아닌가요, 쿠테타? 일단은 왕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왕권을 이항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률 대회가 끝나면서 약간 좀 헛헛해하실 종목에 대한 갈증을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차트는 거들뿐. 좋은 종목 얘기들, 오늘 또 선물 보따리 잔뜩 갖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들인지 잘 확인하시고, 종목이 있으면 뭐해요? 요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요리하는 방법들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도 좋은 종목들, 오늘 캐치 캐치,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 제가 두 가지 패턴을 갖고 왔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패턴들,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맥스 홀딩스 두 가지입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우리 우승 주역들 종목들 보시면, 10번 만해도 100번 만해도 입이 안 아픈 11선 상승 패턴,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종목이 지지되는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치는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죠? 11선 상승 패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보실 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게, 이제 저스템, 뭐라 그랬죠? 차트를 좀 당겨볼게요. 네,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는 적산병에 나타나는 캔들들, 그리고 5일선을 타고 가는 주가 흐름들, 5일선이 깨질 때까지 홀딩, 여기서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홀딩 전략, 이러한 전략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패턴만 갖고 올게요. 자, 5일선 상승 패턴과 11선 상승 패턴, 자, 이 두 개의 맛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신선한 요리, 요리라는 신선한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신선한 재료, 그리고 맛있는 레시피, 두 개가 다 아닌가요?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는 그 사람이 영양이고요, 10% 먹는 사람, 20%, 30% 먹는, 주가가 30% 올라갔다, 30% 다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맛있게 먹는 사람이고요, 30% 올라갈 정도면 5% 먹는 사람이 깨작거리면서 먹는 사람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건 행복한 상상이고요, 5%를 먹든 30%를 먹든, 어찌됐든 좋은 음식이 나와야 맛있게 식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차트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 레시피, 자, 그러면 어떠한 재료, 어떻게 신선한 재료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다 제가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 밥상에다가 딱 차려드릴 예정을 차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맛있게 종목들 소화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첫 번째, 첫 번째 재료는 바이오 재료 하나 갖고 왔어요. 요새 바이오주들이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간다는 말은 좀 하기는 좀 머쓱합니다. 말 그대로 2차전지처럼 막 무더기로 움직이고, IT처럼 막 무더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이오주들은 이제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각계 전투 스타일이죠, 그렇죠? 셀트리온 간다고 다른 종목들 가지 않아요. HLB 간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HLB가 상한가 가도 다른 종목들 꿈쩍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종목들의 응집력.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막 상한가 가면, 막 또 무더기로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상한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목들 난리 나겠죠, 그렇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바이오는 이러한 응집력이 떨어집니다. 응집력이 떨어진 지가 꽤 됐죠, 그렇죠? 왜 떨어졌을까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버블이었어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정말 멍멍이나 송아지나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바이오주는 저는 항상 기억나시나요, 우리 앵커님들? 바이오주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건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실적 안 나오는 거? 코로나, 바이오는 대부분 실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코로나 때 해먹은 종목들. 그런데 그때는 다 올랐다면서요?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 만들어요, 치료약 만들어요. 일단 키트해요. 키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또? 키트는 뭐 나온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뻥카! 키트는 진짜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거 하겠다. 하겠다. 원숭이 실험했는데 막 원숭이가 코로나가 낫다. 이런 것들. 쥐 실험했는데, 이거 임상, 전임상이죠. 동물 실험했는데 침팬지가 기분이 좋아졌더라. 이러면서 주가가 상가 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조용히 있었던 기업들이 바로 ST큐브였고요. 아이큐어였고요. 그리고 메지온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들 한 세 손가락 안 했고 바이오는 저는 많이 안 합니다. 셀트리온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러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될 것만 일단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요새 바이오 쪽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 바이오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했을 때 상당히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실적은 안 나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실 때 두 글자로 좀 나눠볼게요. 어려우니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로와 바이오. 일단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물이 몸에 생성하는 장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이런 것처럼 미생물이 마이크로고요. 바이오이라는 것은 일단 생태계. 그러니까 미생물의 생태계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고요. 해외에서 지금 보니까 저기 보시면 미국 FDA에서 4월 26일 날 SER 109를 허가 기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4월 29일? 4월 26일? D-Day. 또 D-Day가 있네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4월 26일까지 재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죠? 4일입니다. 20일 보름 넘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의 마감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4월 26일. 이 전에 빨리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많이 먹고 와야겠죠. 이게 내일이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일이다. 또 3년 뒤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적당하죠.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게 뭐냐면 장염 치료제입니다. 세계 최초 경구용 마이크롬. 경구용이라고 해서 먹는 약이에요. 이게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서 FDA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4월 26일에 만약에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허가가 난다면 이러한 기업들 기대감으로 추가가 이날까지는 계속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진행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디데이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떼어놨으니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보시죠. 고바이오랩 자 이름도 고바이오죠. 가겠네요. 고바이오. 네. 고바이오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앵커님 어떤 패턴입니까? 자 보실까요? 네. 쭉쭉쭉쭉쭉쭉쭉. 정답. 네. 11선. 그렇죠. 네. 11선을 쭉쭉쭉쭉쭉 타다가 이 평선이 레벨 업. 고개를? 11선을 타다가 신분을 상승했죠. 오일선으로. 그러네요. 제가 어떨 때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일선 11선 타동 종목이 21선까지 눌리면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응.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1선 지지가 끝났다. 21선 눌림목은 없다. 그러면 깨진다. 반대로. 11선이 중간이잖아요. 11선. 11선 타동 종목이 21선까지 주가가 밀린다. 빽. 빽. 11선 타동 종목이 오일선으로 갈아탔다. 환승한 거예요. 통일호에서 KTX로 환승한 거죠. 고속도로로 진입한 겁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주가가 날라갈 준비를 슝슝슝슝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쉽잖아요. 고바이오. 고바이오랩. 4월 26일까지 이 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세계 최초의 신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이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바이오랩.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종목들을 갖고 온 패턴별로 갖고 온 이유는 저는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혹시 2차 전지가 2분기 때도 계속 갈지 에코프로가 앞으로도 한 5배 갈지 그거는 모르죠. 못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1분기 때 그러한 버블 과열은 서서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급락하면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수세가 점점 퍼지는 거예요. 널리 널리 매수세가 좀 퍼지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거죠. 에코프로가 위해서 빵! 깨져버리면 이게 흡수가 안 되면 시장은 박살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약한 시장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완충 효과를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쪽의 바이오에서도 반도체에서도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그동안 2차 전지가 아니면 안 됐었던 시장의 종목들이 이제 슬슬 모일 거란 말입니다. 단 대표주들만 그렇죠? 대표주들만 모이면서 에코프로를 에코프로가 조정받는 구간을 시세를 나눠먹기 위해서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이오에서는 고 바이오 랩 이 종목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을 볼까요? 다음을 좀 보시면 계속 오일선으로 좀 볼게요. 다음 오일선은 자 이건 아시죠? 오일선 상승 추세 반도체 새로운 생태계 계속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로 바이오처럼 반도체에서도 극장에서는 EUV 공정의 강자 EUV 공정을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도체가 점점 미세해야 되고 수유를 잡기 위해서 EUV 공정을 쓰면 14배 정도 미세 공정단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 인텔 하이익스 이런 전세계 IT 기업들이 공정단 EUV 공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위를 볼 수 있는 종목 극장에선 페리클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포토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얼굴이 이 마스크가 이 쓰는 마스크가 아니고 이 포토 마스크 이 반도체를 찍어내는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포토 마스크에다가 빛을 극장에선을 쫙 쏴버리면 반도체 설계 회로가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판화의 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 마스크 원판을 갖고 반도체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죠? 이 원판을 보호하기 위한 필름 그게 바로 마스크에서 페리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 덮개 씌우듯이 이렇게 덮개가 지금 이렇게 씌어있죠. 그죠? 생각하실 게 말씀드리면 이 마스크 하나가 개당 한 5, 6억 정도 하는데요. 필름 하나가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 100만 원짜리면 필름 끼잖아요. 이거 깨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먼지 끼고 이러버리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EUV 공정단에서는 페리클이 아직 수율이 페리클이 비투가율이 90%가 넘어야 되는데 페리클이 지금 얘가 하는 FST에서 하는 수율이 8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성공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이에요? 대만이에요? 일본. 일본이에요? 일본입니다. 이게 어디냐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을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네덜란드 기업이죠. 네덜란드 가갖고 이거 장비 좀 주세요. 슈퍼을 어딘가요? ASMR 말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ASML 네덜란드 슈퍼을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죠? 그 기업이 일단은 라이센스를 줘서 하는 회사 이것도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일본의 미스이화학 미스이화학이 유일하게 지금 ASML에 페리클 공정 페리클 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빨리 만들어서 미스이가 ASMR한테 납품하듯이 우리도 빨리 S2SG가 빨리 만들어서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인텔에도 납품하고 이러한 시대가 곧 열릴 겁니다.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필름은 뭔가요? 제가 마스크를 보호하는 필름이라고 했잖아요. 필름은 뭔가요? 얇은 거 정답 또 하나 소모품입니다. 쓰고 버리는 거에요? 여러분들 필름 많이 바꾸잖아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소모품은 뭐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돈이 된다. 돈이 된다. 주식은 항상 그랬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기업은 마진율이 안 좋다. 그런 기업은 사지 마시라. 소모성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단에서도 리노공업 또 이러한 종목 기업들 보시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들 ISC 이런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30% 4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제가 오일선 상승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어때요? 쭉쭉쭉쭉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일선 타고 올라올 때 여기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종목 우리 저를 왕중앙으로 만들어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FST 이거 어디까지 가지고 가면 돼요? 오일선 깨질 때까지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HPSP 뒤에 FST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왕이 될 제목이다. IT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너랑 특방에서 계속 드릴 테니까 신고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랑 특방에서 가격 계속 확인하시고 다음 종목입니다. 레이 자동차 레이입니다. 현대차 삽시다. 이게 아니고요. 레이가 현대차 거 맞나요? 그러게요. 확인해봐요. 뭐 아무튼 레이 이게 뭘까요? 저게 뭐예요? 그림만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자 카메라? 치아 튼튼하신가 봐. 아 그래요? 저는 치컬 자주 가가지고 찍어가면 여기 앉아있면 이거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막 내 얼굴을 스캔하잖아요. 이빨이랑 이게 물고 있으면 이렇게 스캔해 턱이랑 이게 레이 페이스입니다. 이름 심플해요. 레이가 만든 얼굴 레이 페이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치과도 광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디지털 우리는 오면요 이게 홍보성 멘트가 아니라 우리는 오면 이거를 다 디지털화해서 고객의 정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컴퓨터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 이식해드리고 하루에 다 끝내고 이런 광고들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과도 이제 정말 치과의사가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두들기고 뽑고 기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스탑 제조공정은 턴킹 공식처럼 턴킹 방식처럼 원스탑으로 그냥 스캔부터 시작해서 치료 사후 처리까지도 의료를 사후 처리라고 좀 그렇지만 사후 관리까지도 한 번에 원스탑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치과의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디지털화 되고 변화하고 있다. 이 기업이 굉장히 중심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패턴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갑자기 왜 치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치과를 갖고 왔냐면 임플란트를 갖고 왔냐면 치과를 갖고 왔냐면 일단은 차트도 괜찮았죠. 그렇죠? 11선을 타고 가다가 아까랑 똑같지 않아요. 신분 상승한다.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오! 이제 21선을 5일선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했죠. 그렇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신고가 라인. 자, 하나 더 보너스 위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왕이 누구죠? 삼성전자. 치과? 치과에서는? 치과에서는요? 아,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곧 우리와 안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공개 매수가 진행 중에 있어 1차에 이미 80% 이상 지분을 확보했고 자투리 물량 한 7, 8%만 더 확보해서 90% 넘어가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자, 왕이 비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오겠죠. 이야, 재밌겠네요. 왕이 왕이 자리를 비운 거잖아요. 왕이 간 거잖아요.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비상장으로 갔잖아요. 좋게 갔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나쁘게 간 건 아니고 정말 직원 횡령으로 상장 피당했으면 나쁘게 간 거지만 공개 매수로 좋게 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왕자가 비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차지할까요? 레이, 시가총액이 레이는 큰 편은 아니지만 덴티움, 덴티스, 레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시세가 막 뽑아낼 수 있어요. 왜? 왕이 나가는 순간 시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고 또 특히나 중국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중국은 이제 인프란트 시장이 개화가 됐거든요. 걔네들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의사들이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 덴티 기업들이 다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기계 쓰는 법까지도 장비 파는 게 뿐만이 아니라 교육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그만큼 그러면 마진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가르쳐까지 주는데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 중국, 스웨저라고 해서 맨날 조선철강화학 플랫폼 이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는 저는 치과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기업들 오스템 임플란트의 빈자리 왕자가 자리를 비운 춘추 전국시대의 시세를 기대해본다. 저는 레일을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일선 상승 종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래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죠. 배터리 이거 안 하면 좀 뭔가 허전해요. 이거 안 하면 뭔가 좀 뭐 좀 하나 빼먹고 온 느낌? 배터리는 꼭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배터리입니다. 제목은 쇼 끝이 없는 거야. 이 가수 아시죠? 노래는 알아요. 가수는 김원준 씨입니다. 아마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김원준 씨는. 아무튼 원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름이 회사명이 원준이기 때문에 회사명이 김원준은 아닙니다. 원준이고요. 소성로라고 말씀 좀 드렸죠. 소성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시장에 유명한 양극제 음극제 이런 것들은 원료가 그냥 설탕 이런 조미료가 아니고 광물입니다. 광물을 구워야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금도 금광을 재련해서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이 종목도 이 기업도 소성로 기술 말 그대로 굽는 기술을 통해서 원료가 양극제로 탄생을 할 때 더 많은 양질의 양극제로 양질의 음극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또 특히나 이 종목은 음극제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극제가 워낙 많이 가서 음극제 기업들 분리막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너무 상승 패턴이 좋아서 제가 일단은 원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모두 잠든 후에 라고 했습니다. 김원준 씨가 히트곡이 몇 개 있는데 모두 잠든 후에 라는 히트곡이 있고 또 쇼 끝은 없는 거야 히트곡도 있습니다. 주가를 아무도 안 볼 때 제가 원준을 말씀을 드렸죠. 다 잘 때 잘 때 우리는 봅시다. 모두 잠든 후에 원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 잠든 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이때 주가가 2만원대에서 지금 벌써 3, 40%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모두 잠든 후에 2집으로 갈게요. 1집은 모두 잠든 후에 2집 쇼 끝은 없는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집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11선 상승 패턴 11선 잘 타주고 있고요. 위에서 많이 주가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가 저는 한 4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쇼 끝은 없는 거야. 4만원까지 가보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쪽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의 원픽은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색조의 여왕입니다. 내조의 여왕이 색조 색조 화장품 저는 잘 몰라요. 이게 립스틱은 알고 립글로스 라이너 아이라이너 페이스 아이브로우 아이 섀도우 페이스는 뭔가요? 피부에 바르는 거 아닐까요? 그냥 바르는 거예요? 분말인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피부 톤을 화약해 주거나 우리 이무악 전문가님은 워낙 피부가 하얘서 저는 저거 발랐습니다. 저거 뭐죠? 선크림? 비빔크림 비빔크림 그렇군요. 여기서 이렇게 비밀 공개를 미래는 잘 몰라요. 비빔크림 아무튼 간에 매일 바르있나? 방송되면 바릅니다. 아무튼 색조의 여왕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브랜드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중저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OEM 업체 측에서는 중고가 MST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게 마진율이 3배 이상 높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풍문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명품 브랜드 명품 브랜드 뭐에 뭐 땡에 아마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거의 얘기가 메이드가 다 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썰을 한번 풀어봤고요. 말 그대로 명품 브랜드에 들어가면 마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늘어나고 거기에 OEM한 회사가 너야? 거기에 납품한 회사가 너였어? 이게 명품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어딜까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무슨 물류회사 같죠? 아닙니다. 화장품 색조의 여왕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아무래 할 필요 없습니다. LG생활건강 할 필요 없습니다. 코스맥 상호콜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저는 원픽 할게요. 이것만 원픽. CNC 인터내셔널 11선 상승 패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우버천리 갈 것이다. 얘가 화장품 업종이 주도 업종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도 자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업종 기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업황이 좋으면 얘도 그냥 얘는 날아가는 얘가 만약에 2차전지였으면 날아갔어요. 그러나 2차전지가 아니라 시장 주도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갑시다. 대신에 소걸음으로 천리를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우버천리 화장품에서는 CNT 인터내셔널 색조의 여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간 관계에서 우리 종목 상담 할 시간이 있나요? 뒤에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하죠.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긴 하는데 종목 이야기를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우상수씨 이거 캐릭터들 아주 귀엽잖아요. 캐릭터는 진짜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용감한 도전과 장인 정신으로 문화 국경 언어 세대를 넘어서 어디에 가요? 미국 중국 갑니다. 중국 넘어서 뒤에 거 읽을 필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 넘어서 어디 간다? 중국 간다. 중국 간다. 중국 갑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좀 이 업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오늘 잘 보세요. 업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뽑아왔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애차전지의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 번씩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치 1월 달 코스피 외국인들이 샀을 때 은행 조선 건설 철강 화학 보험 증권 전 섹터를 한 번씩 다 순환을 시켰듯이 2차전지에 편준되어 있던 시선이 수급이 쏠릴 때 아마 코스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싹 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2차전지 특집입니다. AI 특집입니다. 계란을 한 방에 담윩시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각 업종에서 제일 좋은 종목들을 뽑아와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생소할 수 있겠지만 치과에서 제일 좋은 종목 게임에서 제일 좋은 종목 화장품에서 제일 좋은 종목 2차전지에서 아직 안 간 종목 반도체에서 제일 좋은 종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4월달 시장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전지에 쏠려있던 수급이 풀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스케치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슬슬 색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색칠을 하면서 4월달 시장을 불굳게 여러분들 계좌를 물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임학 반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하고요. 실시간 종목 생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저희 생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상담 시간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문자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49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셀트리온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7만 9천 4백 5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사셨네요. 7만? 7만 9천 4백 50원에 사셨대요. 제가 보기엔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긴 한데 10만 원 찍을 때 팔고 나오지 못했어요. 이쯤에서 이익실은 할까요? 바이오주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뭐 행복한 고민이시니까 빠르게 최대 목표가까지 좀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7만 아니면 거의 7, 8년 전 5%를 7, 8년 받고 싶던 거예요? 어떻게 버티신 거죠? 그간 팔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7만 9천 원에 사신 건 맞는데 아마 올라갈 때 계속 파시면서 지금 조금 남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팔다가 마지막 끝만 남긴 거군요. 설마 이거 5% 사놓고 이거를 여태까지 몇 년을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굉장히 멋있는 투자를 하셨네요. 그렇죠? 좋은 투자를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정말 7년 갖고 계셔서 수익난 종목을 상담하는 건 저는 또 처음이네요. 아무튼 간만에 기분 좋은 상담이어서 가볍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어보셨을 때 하이닉스를 매도하시라고 그랬죠? 차라리 삼성전자를 갖고 가시라. 죽어도 때려 죽어도 반도체 하시려면 저는 삼성전자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 하이닉스 하실 거면 삼성전자 하시라. 수급은 돌 겁니다. 수급은 돌 거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은 있어요. 바이오 쪽으로 올 거는 같아요. 외국인들 도와오면 바이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또 외국인들은 뭐라 그랬죠? 시장을 마트에 딱 들어가면 시장을 뒤지고 다니지 마트를 뒤지고 다니지 않아요. 진열대 맨 앞에 있는 거 사갖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진열대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시총 상위주들이 있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바스켓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프로그램 바스켓 매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구성 형식으로 시총 큰 종목부터 주르륵 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선택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뭘 살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이 서정진을 알아서 미스터서 환영해 웰컴 셀트리온 노 그런 매매 외국인들은 하지 않아요.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첫 번째 상담 만나봤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 가보도록 하죠. 파리 사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6만 8,100원에 15% 들고 있는데요. 3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서 아슬아슬한 구간입니다.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종목이 놀면 불안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일제 머트리얼즈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기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갔을 때 분리막, 동박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늘. 롯데에너지는 상당히 못 갔지만 보시면 SKIE 테크놀로지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도 소개드렸죠. 저는 정말 이 종목 보면서 땅으로 치면 심장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정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저는 부동산을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강남의 노른자 땅이 지금 에코프로라고 한다면 이 분리막 쪽 SKIE 테크놀로지 저기 땅끝만 해남에 있는 에코프로가 얼마나 세면 강남 땅값이 해남까지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저 끝 해남 종목 땅끝만 SKIE 테크놀로지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와 2차전지 다 돌았구나 진짜 한 바퀴 다 돌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주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우리는 어제 방송에서 뭐 말씀드렸습니까? WCP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주 WCP 분리막 쪽 SKIE 테크놀로지 좋지만 기왕이면 다운치만 신규주 한번 해보자. 주가 오늘 14%까지 갔어요. 어제 재방송만 봤더라도 오늘 그냥 14% 보너스 어제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노란톡방에서 오픈했죠. 스냅 로봇 폐배터리 오늘도 장중에 8% 이상 올라갔었어요. 두 종목만 오늘 20% 갔다니까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내일 또 30, 40% 올라간 종목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분리막 종목들도 움직인 거 보니까요. 일단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요. 1집 머트리얼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1집 머트리얼즈 롯데로 피인수 얘기 나오면서 참 내용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되네 안 되네 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겪었으니까 자 이제는 주가 외적인 이벤트는 끝났으니까요. 이제 기업을 좀 편안하게 발 뻗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에너지 괜찮습니다. 보유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내주신 분 있는데 우리 라라님께서 팜스코 가지고 있습니다. 5천원에 30% 들고 있어요. 반장님 보내주셨는데 간단해요. 추메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좀 매스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팜스코 갖고 계시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제가 아까 저기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 관련한 주식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또 안 하나요? 이건 더한 주식이에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한참 그거는 질병이었잖아요. 팜스코는 뭐냐면 사료. 사료. 네 한참 보도 됐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갈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나리아 바이오지만 현대 사료 무슨 사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 다 올라갔어요. 개먹이까지 올라갔고 닭 사료까지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시세가 났는데 팜스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이 종목에 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까지 침공하면 됩니다. 아주 그냥 다 죽으면 돼요. 전쟁 막 터지면서 3차 세계대전 터지면 됩니다. 그럼 팜스코 올라가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료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사료를 2차 전지에 바르면 될까요? 사료를 사람이 먹으면 되나? 딱 벌 때 투자 아이디어를 딱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상 상상 저는 사료로 어떻게 돈을 벌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팜스코 이런 종목들 혹시 몰라요. 만약에 팜스코를 추매하시고 더 수익 나길 원하시면 전쟁 나시길 비세요. 아마 폴란드까지 침공해라 우크라이나 헥터 틀어라 그러면 팜스코 가겠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아니라면 주식도 좀 죄악 주식들이 있어요. 누가 죽거나 누가 다치거나 전쟁이 나거나 피해가 있거나 이런 주식들로 수익은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기 사람이 심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내가 돈 벌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죄악 주식들은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저도 사놓으면 또 혹시나 내일 또 누가 코로나 확산되라 이렇게 빌까 봐. 비료 사료주들은 절대 주가가 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고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들 많이 있으니까 종목 교체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코 우리 라라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시간 동안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임학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다들 아시죠?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번 주 이벤트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